국민 배우이자 만인의 연인, 대한민국이 사랑한 스타 최진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던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최진실과의 인연을 새롭게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리인데요. 최진실과의 일화를 한 번도 밝힌 적 없었던 이효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효리는 최진실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이소라와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장례를 치르던 날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소라와도 최진실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이효리는 최진실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진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날 최진실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효리는 저는 진실언니를 모르니까 기사로만 이런 일이 있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오라고 해서 갔다. 거기에 언니랑 정화언니랑 진영이 오빠랑 진실언니 어머님이랑 있었다. 나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였다. 어리니까 내가 위로를 할 줄 아냐 몰라냐. 그냥 옆에 앉아서 언니들이 위로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때가 밤 11시 12시였는데 진영이 오빠가 이쪽에 안 어울리시더라. 그래서 진영이 오빠 방에 들어갔는데 진실언니랑 같이 부른 노래가 있었다. 미발표 듀엣곡이 있다고 나한테 들어볼래? 하고 틀어주셨다. 뮤직비디오도 있더라.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그걸 보면서 울고 계셨다. 나는 어리니까 내가 위로를 할 줄 알아 뭘 알아. 옆에 앉아있다가 나와 보니까 언니들이 다 간 거다. 언니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하고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진실언니 어머님이 하룻밤만 같이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했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자고 가지 이런 생각으로 어머니 방에서 잤는데 어머니가 저를 껴안고 잤다. 꿈에 진실언니가 나온 거다. 본 적이 없는데도 나와서 환희랑 준이 잘 부탁해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 꿈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환희 준희를 챙기고 그 집을 드나들고 그러진 못했다. 그냥 그날 하루였다. 어머니도 그날 하루 편하게 주무셨다면 저는 뭐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이소라는 어떻게 어머니를 안고 자냐고 감동하며 언니들이 널 두고 사라진 것도 참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효리는 언니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분간 안 될 정도로 슬프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이어서 가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소라는 언니는 진실언니를 알잖아. 우리가 진실언니 얘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랑 진실언니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효리는 그 얘기를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봤다고 말했고 이소라는 정말 똑같다. 정의롭고 약약 강강이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이효리는 그게 벌써 2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다. 15년 넘었다. 도움이 됐다니까 저는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최진실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1988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최진실은 같은 해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으로 연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질투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고 나를 비롯해 남북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 톱스타로 활약했습니다. 2000년 최진실은 당시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성민과 결혼해 2001년 아들 최환희와 2003년 딸 최준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공방을 벌이다 2004년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최진실은 장밋빛 친생 내생의 마지막 스탠들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2008년 10월 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최진영이 2010년 전 남편 조성민이 2013년 각각 세상을 떠나며 충격과 슬픔을 더했습니다. 불과 5년 동안 한 가정에서 3명이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의 연이은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엄마 외삼촌 아빠가 연이어 직접 삶을 마감한 것을 지켜봐야 했을 최진실의 자녀들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진실의 어머니 정씨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먼저 정씨는 딸 최진실과 조성민의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두 사람을 반대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꽤 충격적이었죠. 하루는 궁합을 보기 위해 북한산의 한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스님 말씀이 결혼하지마. 둘이 안 맞아 결혼하면 둘 다 세상 떠나 남여 딸은 그냥 만인의 연인으로 살아야 할 사주라고 했어요. 환이 낳고 둘째 임신할 때까지 조성민을 보면서 어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상하고 잘해졌어요. 삶이 닿을 때까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최환희와 최준희는 세상에 나와 꾸준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진실의 아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어느새 성인이 된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자녀는 각종 방송과 SNS로 대중과 소통하며 어머니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들 최환희는 2020년 지플랫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데뷔했으며 딸 최준희는 SNS 인플루언서로 주목받게 됩니다. 최환희는 어릴 적 인터뷰에서 엄마를 따라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딸인 최준희는 학창시절 엇나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학교 가해에 가담하고 그 사실을 SNS에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2 때부터 이미 음주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따돌림당하는 친구를 SNS에 올려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가수 박상민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위원회까지 열렸고 피해자는 자퇴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고 그 중에 또 다른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배우 윤유선의 딸이었습니다. 먼저 최준희가 박상민의 딸을 향해 했던 험담들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외모 비하와 같은 인격 모독은 물론 피해자 부모님에게까지 모욕적인 언행을 했죠. 최준희가 간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최준희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였던 최준희이기에 엄마 최진 씨를 방패막으로 삼아 먹칠을 하며 살아온 자녀가 엄마의 이름을 앞세워 배우로 데뷔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큰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빠 최환희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동생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되도록 안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최진실의 아들과 딸을 곁에서 지켜보며 돌봐주는 것은 최진실의 오랜 친구인 이영자 홍진경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준희는 또 다시 대중들을 실망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바로 최진실의 모친이자 자신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시작되는 갈등의 피로를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최준희가 인터뷰를 통해 할머니께 사과를 전하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최준희의 외할머니이자 최진실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는 인터뷰에서 15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 비참하다 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다. 흰색 러닝 같은 거 하나 입고 슬리퍼를 신고 6층부터 1층까지 그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아침 6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아침에 경찰서에 나와서 택시를 잡으러 가는 내내 눈물이 났다 나고 토로했습니다. 정 씨와 외손녀 최준희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준희는 2017년에도 외할머니 정 씨를 아동가해 혐의로 신고했으나 정 씨에 대한 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에 손녀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도 다 숨겼다. 그때 기자들이 병원으로 찾으러 왔을 때도 화장실에 숨고 그랬다.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본인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한다고 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자식 둘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애들을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고맙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꼴이 되려고 15년을 내 생각은 안 하고 애들을 키운 건지 모르겠다. 코 수술, 눈 수술 다 해주고 운동한다고 해서 PT도 끊어줬다.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 씨는 최준희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근거 없는 말이다. 본인이 20살이 된 후 재산 챙긴다고 이미 돈을 다 빼갔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10억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환희한테 우리 집에 10억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10억을 어디에 쓰냐라고 했다. 그래서 환희가 준희한테 10억의 출처에 대해 문서로 써서 1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와 출처를 달라고 했다. 근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다가 한두 달 후에 내가 6억을 가져갔다면서 6억을 달라 했다. 출처를 대라고 했더니 또 못 말하더라. 또 최근에는 오빠한테 본인 앞으로 보험 사업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숨겼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은행에 가서 훑어봐 달라고 했는데 생전에 애 엄마가 준희 통장으로 100만 원씩 넣고 빼고 했던 건 말고는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희한테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너무 붙어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가 주위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좋지 않은 일로 소환되곤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환하게 웃는 미소가 남아있습니다. 고인이 논란이 아닌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부디 그곳에서는 어떠한 아픔도 없이 편히 쉬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